김영환 충북지사의 친일 발언 논란이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제천지역 시민단체가 김지사 순방 저지에 나서는 가운데 김지사는 야권의 업무 수행 방해와 흠집내기가 도리를 넘었다며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환 지사. 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와 8개 시민사회단체는 김지사의 제천 방문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제천시청 도정보고회에 참석하는 김지사가 친일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방문을 강행할 경우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목도는 제천을 포함해 11개 시군 순방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이모선 도당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친일파로 낙인 찍고 반복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야당의 행위가 업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당 흠집내기라는 판단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애국심을 담은 김영환 지사의 페이스북을 앞뒤 문장을 자르고 왜곡 변질시켜서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모선 위원장은 HCN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 미리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권의 친일 공세에 김영환 지사가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